오테마치역은 일본 도쿄도 지오다구에 있는 역이다. JR 도쿄역과 가장 가까운 역으로서의 대표성을 나타내며 도쿄 지하철에서도 중심적 존재인 역이다. 마루노우치선에는 상케이약 위영명병칭이 있으며 미타선에서도 포장개시부터 도쿄급행전철 매구로선 히오시역까지 연장후에 요미우리신문사 앞 위영명병칭이 붙었고 다음역의 안내방송에서도 나온다. 이하 5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으며 이것은 도쿄 지하철역에서 가장 많다. 도쿄역은 복수의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도보연결이 가능하지만 도자이선밖에 안내되지 않는다. 도자이선 환승 안내에서는 JR선 과방송이 된다. 역번호는 마루노우치선이 M18 도자이선이 T09 지오다선이 C11 한조몬선이 Z08 미타선이 I09이다. 각 노선의 역을 연결시키면 알파벳 P와 같은 배치로 되어 있으며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미타선 지오다선 한조몬선 마루노우치선 도자이선 순으로 나란히 있다. 한조몬선역이 개통했을 시에는 일본제일의 지하철역으로서 NHK 뉴스 프로그램 등에서도 거론되기도 했다. 마루노우치선은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 기타노선은 섬식 승강장 1면 2선의 지하역이다. 도쿄메트로의 각 노선은 개찰구 내부에서 연결되고 있지만 마루노우치선과 한조몬선과 도자이선의 환승 부분은 직접 연결이 없어서 환승할 때는 일단 개찰구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승차권류에서도 개찰구 밖에서 환승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다만 우회하게 되더라도 지오다선 승강장을 경유하면 개찰구 내 환승이 가능하다. 도자이선과 한조몬선을 환승할 경우 도자이선 승강장의 나카노 방향과 한조몬선 승강장의 시부야 방향에서 선회하는 경우에는 지오다선 승강장을 통해 노선 간의 거리가 약간 짧아진다. 도자이선과 한조몬선, 미타선과 한조몬선과 마루노우치선 상호간의 환승시간은 많이 걸림으로 도자이선과 한조몬선의 경우에는 구단시타역, 미타선과 한조몬선의 경우에는 진보초역에서 환승하면 매우 편리하다. 마루노우치선 승강장은 인근 도쿄역에 가까이 있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현 위치에 건설되었다. 또한 당역 물결표 도쿄역 간 터널 밑에도 역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자이선 승강장의 개찰구 박통로는 마루노우치선 터널 부분을 파헤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도자이선 승강장도 마루노우치선 터널과 교차한 부분만 천장이 조금 낫다. 제2알 도쿄역과 가장 근접한 곳에 있어 당 노선에 대한 역의 환승 안내를 하고 있다. 반대로 도쿄역에는 도자이선 안내를 역군해에서만 하고 있다. 제2알 도쿄역군해에서는 도자이선 외에도 마루노우치선에 대해서도 환승 안내가 있지만 이는 오테마치역이 아닌 마루노우치선과의 환승역으로 있는 것이다. 지오다선은 원래 이곳이 제1기 개혁구간의 종점이면서도 신호차노미즈역 근처에 건넘선이 설치되어 있다. 당역에서 승강장 확장 후에는 긴급시해만 사용된다. 도자이선의 개찰구에서 제2알 도쿄역 야에스구치와 마루노우치구치의 두 방향으로 나뉘는데, 신칸센은 야에스구치를 이용하도록 표기되고 있다. 승강장, 편집, 섬식 승강장 일면 2선의 지하역이다. 한때 대합실 벽에는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이나 요미우리 일본 교양악단의 화상이 디자인된 상태로 포장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플랫폼의 기둔과 역광고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식문의장의 포장도 되어 있었다. 히비아 방향쪽 지상 출입구의 일부는 지오다선 니주바시마의 역의 출구와 공용하고 있다. 또 2007년에 보행 지하통로가 완성되어 도쿄역까지 지하도로 경유하여 갈 수 있다. 환승시 각 노선이 제도고속도교 통영단이었던 시절은 역 도착시 방송에서 A단 지하철 노선을 환승합니다. 라고 방송하였지만 도쿄 메트로 출범 후 도자이선, 지오다선, 마루노우치선, 한조몬선을 환승합니다. 와 함께 노선 이름을 안내하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